서교양 같은 경우는 우리 성동경씨 처음 보고 어떠셨나요? 오빠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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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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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세계에서 인정받은 미스터 고의 3D는 준비 단계부터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는데요 아바타의 3D 총괄감독을 컨설턴트로 영입 고난도 디지털 캐릭터를 대한민국의 스즈 기술로 완성했습니다 고릴라가 없이 연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는 어떨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고릴라가 없더라도 이미 시선 높이나 고릴라의 크기나 이런 걸 인지를 해서 어느 정도 현장에서는 없어도 있는 것처럼 맞춰서 그게 또 애니메이션화해서 영화를 전체 처음뜩하게 만들었어요 그 신이 그대로 애니메이션으로 그대로 나오죠 영화처럼 굉장히 똑똑하시거나 하면 저희가 그런 거 굳이 안 만들어 드리는데 굳이 안 만들어 드리는데 정말 실수 없게끔 제가 한 치의 오차 없이 만들었습니다 성동일씨가 김용화 감독님이랑 작품을 하실 때마다 출산설이 있던데 미녀는 괴로웠데 영화 중간에 애를 낳고 국가대표 때 또 애를 낳고 이번에 미스터고를 준비하면서 또 애를 낳고 집사람이 김용화 감독님하고 다음부터 영화 하지 말라고 내 때 괴로웠다 저랑 영화 찍으실 때는 집을 안 가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갔다 오세요 네 근데 그 날인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부부는 오래간만에 만나기 때문에 전쟁치는 듯이 사랑난다 손 딱 두 번 만졌는데 애 셋 낳다고 성동은 인기가 어마어마하죠 걔 때문에 요즘 근근히 더 먹고 삽니다 대세인데 실감하십니까? 감사하죠 남자한테 적천성까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셨으면 뒷목을 잡아당길 때 과도한 사랑 말고 그냥 이쁘게 봐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만약 이 영화가 천만을 돌파한다면 우리 성동일씨와 감독님 공약 같은 거 우리 석여왕부터 일단 질문 한번 해보죠 근데 중국에서는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중국은 좀 탔다면 3억이고 5억이고 이런 데다 우리가 천만 했다면 우리 영화가 그렇게 안 나왔나?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린 린 린이 자세히 비싹 중 1장에 10번에 맞춰서 그건 또 돈이 들잖아 모든 가족이 다 웃으면서 울면서 볼 수 있는 영화죠 정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미스터 코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지난 일요일 강남의 한 스튜디오 케이팝 스타 시즌 1에 우승자 박지민 양 시즌 2에 예담군 하이 양과 아현 양도 보이네요 케이팝 스타 시즌 1,2의 별들이 총 출동한 현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촬영도 있고요 그리고 또 녹음이 있어요 앞으로 열릴 케이팝 스타 시즌 3에 제곡을 부르기 위해서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케이팝 스타 시즌 1 주인공 누가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즌 2 출연자들은 잠시 후에 뵐게요 케이팝 스타 출연자 중 가장 승승장구하는 출연자로 꼽히고 있어요 발표하는 곡마다 차트 1위 음악 프로그램 1위 놀라운 괴물 신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나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원필 있잖아요 하나 둘 셋 하이 양의 반전 매력이죠 시즌 2에 우리 박래담군과 악동미추장에 들어왔단 말이죠 저한테 무섭다고 해서 제가 조금 상처를 받았었는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느낌상 조금 무서웠다 하이 선배님이라 그래야 되나 시크하고 조금 차가워 보이는 내 얼굴이 문제인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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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서 지금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일본도 같이 갔다 온 사이예요 앞으로 더 친해지길 바라요 다 좋은데 살 조금만 살 조금만 뺏으면 좋겠어요 지민씨 몇 킬로를 뺐나요? 지민씨 살을 제일 많이 빼신 분은 누구신가요? 근데 너무 다 말랐어요 맞아요 약간 좀 홀만 안 해 괜찮아 괜찮아 네 가장 귀여운 멤버 예담 현장에서 형 누나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예담군이 귀여운 것 같아요 아현 누나가 귀여운 것 같아요 귀여움의 승자는 시즌 1,2 과연 아우 누나들 쓰러집니다 아주 귀여워요 시즌 1과 2가 지금 절대 밀리지 않아요 따라하는 분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울살떨기라고요? 우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코끼리인데요 물을 마시고 뿜을 때 소리를 내겠습니다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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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끼리 개인기 우승자 박치민장 시즌 2 친구들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비중에서 가장 히트곡이 많아요 다리꽃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준 압송 뮤지션의 히트곡 아직도 얼떨떨해요 뭐야 아직도 얼떨떨해요